여러분 결국은 뭐죠 이 586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게 되면 김대중 전주필께서도 586운동권의 수명이 다 됐다 한동훈 씨도 586운동권들이 수명이 다 됐다 뭐 이런 것은 당위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은 사람이 당연한 일만 논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직시하지 못하면 골로 가는 거죠 조선조의 여러분들 유생들이나 서생들이 공자활 명자활 했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무관심했지 않습니까 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물류가 어떻게 이러면 유통하는지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나 김대중 전주필이나 이런 분들이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586운동권들이 이제 세대교체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세대교체를 시키려면 민의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세대교체가 되는데 이 양반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중 전주필의 바람이나 한동훈 씨의 바람과 전혀 다른 일이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586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을 삼킨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나 민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가 모두 다 586세대잖아요 그럼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를 미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해찬 씨나 김진표 씨나 이낙영 씨나 이런 분들도 선거 부정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동대원들은 양정철과 이근영과 이런 사람 윤호중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586세대들이 거 아닙니까 그 586세대가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 점령한 것을 뜻하는 거죠 불편한 진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86운동권들이 당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더불당 중심의 선거 부정 세력들이 일당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 뭐 겉모양은 다당자가 있겠죠 뭐 충성당도 있고 뭡니까 애국당도 있고 국민의힘당도 있고 국민의 짐당도 있겠지만 실진력은 뭐죠 모든 종류의 권력의 중심에 더불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586급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한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끄는 자들은 결국은 586운동권 세력들인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머조 클라이맥스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쫄개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노예주 국가 북한의 팽당한 남한 586세대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송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팽당한 게 아닙니다 586운동권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해 가지고 북한 사회처럼 그렇게 나라를 그냥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논리를 펴려면 부정선거 문제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식자층들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송재훈 교수의 이런 주장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북한에는 평을 당했지만 궁극적인 성자는 이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젊은 날에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쳤는데 이제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기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결국은 이념전쟁에 대한민국이 패배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이디어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전쟁에 밀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계는 전교주하고 민주노총이 다 장악을 한 거고 이념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패배한 겁니다 영학에 문학에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문열 선생의 2023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빼앗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dj가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북 유화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념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념전쟁은 궁극적으로 선거 부정까지 이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접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황석영 씨가 이긴 겁니다 이문열 씨를 전 세계 게르만족이 모여서 우리 민족길을 외친다면 어떨까 유대민족이 우리 민족길을 부러진다면 어떨까 우리 민족길이란 그만큼 인류의 보편사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종족주의의 구호이다 그 구호가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제1조의 기본정신으로 청명됐다는 사실은 남북한 모두 병적인 민족지상주의의 포박당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게 586 운동권의 믿음체계니까 김 씨 왕조의 김 씨 왕조가 변형되어 가지고 남조선에 또 여러분들 새로운 세력들을 또 아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항상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대륙세력과 자유주의 성격에 관한 이런 해양세력 사이에 놓여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가 해양세력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훨씬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체주의를 밝히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부패해 가지고 결국은 뭐죠 대륙세력의 어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이라는 어둠세력 그리고 여러분들 해양세력이라는 빛대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더욱 빛을 발휘했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빛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으로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죠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둠이든 삐치든 뭐 어놈이 그놈이 그놈이고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이제 그쪽으로 200석 정도가 여러분들 가 가지고 딱 제압당하게 되면 그때는 악소리 나겠죠 지금도 뭐 백몇십석을 가지고 저렇게 야단인데 뭐 정상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선거가 부정이 되면 그리고 다 끼리끼리 안 해먹겠습니까 수주 관급 물량 예산도 다 빼먹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처음에는 안 드러날 겁니다 왜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회사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서서히 깔아앉겠죠 상장사 가운데 40% 정도가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좀비기업들이 기업이라는 게 금세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참 내부적으로 견고해야 국민들이 살기가 좋은데 제가 보는 시각은 586 운동권들이 북한에는 팽당했을지 모르지만 586 운동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제압해서 그냥 접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뭐 한동훈 씨도 여러분들 초장에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위 그래도 좀 괜찮은 지도청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보니까 표 얼마 줍니까 이만큼 줍니까 윤 대통령이 그 동네 가서 열심히 떠들어봐야 표 이만큼 줍니까 그만큼에서도 뭡니까 몇 십 프로씩 뺏어가지 않습니까 대선 때 보니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비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에 충실하게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표 주는데 뭡니까 어디 뭐 그냥 기생오랍시처럼 그렇게 달려가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표가 옵니까 표가 안 오는 거죠 정치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르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치꾼 뺨칠 정도로 그렇게 뭐죠 약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우직하게 묵직하게 여러분들 원칙을 견제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뭐죠 그렇게 뚫고 나가야지 무슨 어디 뭡니까 그냥 양아치처럼 뭡니까 정치인들이 했던 꼭 그대로 뭐죠 가 가지고 비석도 닦고 그냥 별짓을 다 하니까 얼마나 눈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초창기에 그냥 몇 주 딱 지켜보면은 그냥 볼 실력이 다 나오는 거죠 실력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쓴소리를 좀 하니까 사람들이 길길이 날뜻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그동안 주변 사람들도 말리고 해가 가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 나온 겁니다 그 사람 실력이라는 거가 자세히 좀 꺼냈지 않죠 감사합니다.